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BS 초급태국어의 옹지인입니다.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참 부럽죠. 그렇지만 언제까지고 부러워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돼요. 특히 태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아직 많지 않으니까요. 지금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앞서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일반적인 동급의 표현 그리고 수량과 수치의 동급 표현, 태국어 색깔 표현 등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18번째 시간인 오늘은 최상급과 비교급의 표현 그리고 태국어의 다양한 수량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EBS 초급태국어 홈페이지에 모두 올려뒀습니다. 아직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18강 18번째 강의 노트 다운받아 주시고요. 강의 노트도 다시 듣기도 모두 무료니까 많이 이용해 주세요. 여러분의 태국어 학습을 도와줄 두 명의 원어민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씨, 번씨 환영합니다. 스와디카, 안녕하세요. 스와디카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우리 최상급의 표현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최상급의 표현을 하는 단어는요. 티솟입니다. 그래서 가장 제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문장 맨 끝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관련 단어 보고 문장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단어 계절. 르, 누. 송크란. 송크란. 송크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발음 가져왔는데요. 가로에 태국의 설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태국의 설날 송크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장 그럼 바로 볼게요. 태국은 여름, 우기, 겨울의 새 계절이 있어요. 새 계절이 나왔는데요. 런, 덥다죠? 그래서 르두런, 여름. 르두폰, 폰은 비기 때문에 우기, 나우는 춥다. 그래서 르두나우, 추운 계절, 겨울이 되겠습니다. 송크란은 여름이라서 가장 더워요. 송크란, 크, 르두런, 증, 런, 막, 티숫. 맨 마지막에 들어간다 라고 했죠. 그래서 꾸며주는 말 뒤에 티숫 붙었고요. 그래서 런, 막, 티숫 가장 많이 더워요. 가 되었습니다. 지금 계절이 혹시 새 계절 나왔는데요. 남씨는 어떤 계절 제일 좋아하세요? 르두나우, 가. 르두나우, 겨울을 좋아하시는군요. 왜 겨울을 좋아하실까요? 덥지 않고 태국 겨울에는 날씨가 쌀쌀해서 좋아요. 그래도 좀 태국에서 쌀쌀한 선선한 기운을 찾을 수 있는 게 르두나우, 겨울이었군요. 번씨는 혹시 어떤 계절 제일 좋아하세요? 저도 르두나우 좋아해요. 그럼 혹시 싫어하는 계절 있을까요? 르두나우 싫어해요. 왜 싫어하실까요? 너무 더워서요. 너무 더워서. 태국의 여름은 많이 덥죠? 지금 새 계절이 나왔는데 혹시 계절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여름은 3월부터 5월까지이고, 그 다음은 우기는 5월부터 시작하고, 10월까지 끝나고, 마지막은 겨울에는 11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한국과는 계절 구분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럼 다음 문장 바로 이어가 볼게요. 그녀는 연예인처럼 예쁘네요. 이건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죠? 에이, 묜은, 깍, 미 형태였고요. 그랬더니, 네, 그녀는 학교에서 제일 예뻐요. 가장 예뻐요. 카, 터스우와이 티숱, 나이 롱리안 카 티숱이 나왔는데요. 쏘와이 티숱, 바로 쓸 수 있었어요. 바로 그 이유는 런, 쏘와이 이런 것들이 상태성 동사였거든요. 상태성 동사 모두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 만약에 동작을 나타내는 동작성 동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나올 수가 없고 수식 어가 나온 다음에 티숱이 나와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카오산 로드 단어 보겠습니다. 단언, 카오산 놀다, 연주하다 렌 많다 여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나와 있고요. 그러면 동작성 동사로 문장 한번 살펴볼게요. 올해 송크란에 당신은 어디에 다녀왔나요? 저는 카오산 로드에 물놀이 하러 갔어요. 그곳에 사람이 가장 많아요. 미콘여 티숱이라고 해서 여 라는 수식어 뒤에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장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됐고요. 단어 보고 문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뛰다, 달리다 윙 상, 상품 랑, 완 윙이라는 것이 뛰다, 달리다 동작을 나타내는 거였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표현하는지 문장 볼 건데요. 남동생이 가장 빨리 뛰어서 상을 받았다. 농차이 윙 레우 티숱 증 나이 랑, 완 윙 티숱은 할 수가 없습니다. 동작성 동사이기 때문에요. 그 중간에 수식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윙 레우, 레우는 빨리였죠? 그래서 빨리 달리다. 윙 레우 티숱, 가장 빨리 달린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증, 그래서 나이 랑, 완 상을 받았는데요. 나이가 또 나왔네요. 나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이 지금까지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을 할 수 있다. 가능을 나타내는 조동사였고요. ~~이 되었다, 얻다, 했다 등등의 과거를 나타내는 과거 조동사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냥 동사로 쓰였습니다. 일반 동사로 쓰일 때는 ~~을 받다, 얻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상을 받았다, 상을 얻었다 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증, 나이 랑, 완 상을 받았다 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비교급 표현을 알아볼 건데요. 비교급의 표현은 ~~을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보시면 에이 상태성 동사 꽈비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단어 한번 볼게요. 지난, 지나간 그럼 두 가지 단어 가지고 문장 만들어 볼게요. 작년 여름은 한국이 최고로 더웠어요. 작년에 한국이 태국보다 더 더웠다, 더 더웠다, 더 더웠다고 들었어요. 한국이 태국보다 더 더울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작년에 느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거울리런 꽈타이 에이 꽈비 그래서 태국이 한국보다 더 덥다, 한국이 태국보다 더 덥다 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제가 사진하고 같이 넣어 두었는데요. 강의 노트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코코넛 밀크랑 같이 넣어서 좀 빨간 국물의 똥냄꽁입니다. 이거 어떻게 표현한지요? 남 콘 콘이라는 게 좀 탁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코코넛 밀크를 넣으면 이게 맑지가 않고 탁해져요. 그래서 좀 탁한 빨간 국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똥냄꽁이었고요. 그렇지 않고 맑은 똥냄꽁도 똥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남싸이 남싸이 라고 부르는군요. 싸이라는 것이 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은 물이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국물을 나타내는 거고요. 맑은 국물의 똥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단어 가지고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빨간 국물, 그러니까 탁한 국물의 똥냄꽁과 맑은 국물의 똥냄 중 어느 것이 더 맛있나요? 똥냄 남콘 갑 남싸이 안나이 아로이꽁과 카 이번에는 에이깝 미 하고 아로이꽁 어느 것이 더 맛있냐 이런 형태로 물어보았는데요. 답변 보시면요. 저는 맑은 국물이 더 맛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답했는데요. 봄킷 와 남싸이 아로이꽁 크랍 킷이라는 건 생각하다 와는 뭐뭐뭐라고 그래서 봄킷 와 라고 하면 저는 뭐뭐뭐라고 생각해요. 남싸이 맑은 국물이 아로이꽁 남콘 남콘이라는 것이 아까 이미 대화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된 형태예요. 그래서 에이꽁 미인데 미가 괄호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맑은 국물이 더 맛있다고 생각해요 라는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럼 동작성 동사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동작성 동사 바로 뒤에 꽈 나올 수 없고요. 수식사 나오고 꽈 나와야 됩니다. 그럼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금액을 내다. 돈을 지불하다. 돈 돈 돈의 경우는 다시 한번 남성 발음도 들어볼게요. 한국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발음이에요. NG가 초성에 나온 데다가 으와 어 중간 모음까지 쓰였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돈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발음 좀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은 이었습니다. 누가 저보다 더 돈을 많이 냈나요? 그라이 짜잉은 마과 봄크랍 짜이라는 건 돈을 내다. 동작이 있죠. 동작성 동사입니다. 그래서 바로 짜잉과 짜잉은 꽈 할 수 없고요. 짜잉은 마과 더 많이 냈냐라는 수식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그보다 돈을 더 많이 냈어요. 니샨 짜잉은 마과 군카 마이라는 게 여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짜이가 동작성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상급이던 비교급이던 동작이 있는 동사를 나타낼 경우에는 바로 뒤에 최상급이나 비교급이 올 수가 없고 수식사 있어야 된다는 것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보다 돈을 더 많이 냈어요가 되었습니다. 짜잉은 마과 곤카가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상태성 동사, 동작성 동사 두 가지 모두 가지고 A는 B보다 무언 무언 하다라는 비교급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태국의 수량사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수량사란 명사의 수량이나 혹은 어떤 것을 가르쳐서 지칭을 할 때 이거의 특징에 맞춰서 들어가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사실 한국어에서도 이 수량사가 있어요. 책 한 권, 두 권 혹은 사람 한 명, 두 명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게 세는 것을 쓰죠. 그런데 사실 한국어에서는 숫자와 있을 때만 이 수량사를 씁니다. 그런데 태국어에서는 지칭할 때도 쓴다는 것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량사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명사에 따라서 붙이는 거기 때문에 그 특징에 따라서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량사 첫 번째 나와 있는 겁니다. 잔을 셀 때 깨우 병을 셀 때 고앗 사람을 세거나 가리킬 때 곤 차량이나 숟가락, 포크 등을 가르칠 때 간 요거는 사실 조금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숟가락이나 포크를 같은 수량사를 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 한 대, 두 대를 셀 때도 숟가락 한 개, 두 개 셀 때랑 똑같은 수량사를 쓰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많이 사용하시는 거니까 좀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은 짝으로 된 물건을 셀 때요. 고 짝으로 된 게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 신발, 양말, 귀걸이 혹은 젓가락 등등이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 짝 주세요. 젓가락 한 짝 주세요. 신발 한 짝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 동물, 의복, 가구 등입니다. 또 와 요거는 우리가 평소에 다른 과에서 많이 다루었었던 거죠. 그래서 의복 셀 때도 쓰고요. 동물 셀 때도 씁니다. 가구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은 동그란 물체들을 셀 때 쓰는데요. 특히 과일을 셀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루 이 단어 어디서 많이 보셨죠? 원래 뜻이 혹시 뭐였죠? 아이요. 네. 자녀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태풍, 과일, 산 등을 셀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은 과일이란 게 사실은 열매잖아요. 태국어로도 볼라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무의 자식 같은 거니까 록 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방을 셀 때 헝 방을 셀 때는 그냥 방 그대로 단어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헝이고요. 화장실, 교실, 아니면 호텔 가서도 여러 명이 가서 여러 방 빌릴 수 있죠? 이럴 때 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거의 치트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수량사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다 외우지? 이럴 때 이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기타 수량사가 명확하지 않거나 잘 모를 때 안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지 않다. 이건 수량사 모르겠다. 그러면 안 한국어로 굳이 치자면 개, 한 개, 두 개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량사 위치가 제일 중요하겠죠. 수량사는 숫자 다음에 그 다음에 지시 형용사 앞에 들어갑니다. 숫자 다음에 들어가는 건 사실 한국어랑 똑같아요. 한 명, 두 명, 한국어도 마찬가지죠. 근데 태국어에서 중요한 거는 지칭할 때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시 형용사랑 같이 쓰이는데요. 지시 형용사 앞에 들어간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예문 한번 볼게요. 차가운 커피 두 잔 주세요. 카페, 커피인데요. 거, 명사. 다음에 오면은 그냥 뭐뭐 주세요. 이거라고 했죠? 그래서 커피 주세요. 얜, 차가운 커피, 썬깨우. 숫자 뒤에 나왔습니다. 두 잔 주세요 되었고요. 이 옷은 많이 작아요. 이번엔 숫자가 없죠. 그런데 지시 형용사 니가 있기 때문에 수량사가 나왔습니다. 지시 형용사 앞에 나온다 그랬어요. 쓰아 또 니, 렉마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건 얼마인가요? 이거는 우리가 쇼핑 갈 때 반드시 외워두어야 할 문장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쇼핑 갈 때 우리가 무엇을 살지 확실하지가 않죠. 그래서 수량사가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라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누가 이 택시 두 대를 불렀나요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숫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시 형용사도 같이 있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숫자 다음에 지시 형용사 앞에 이렇게 위치가 됐습니다. 이 택시 두 대가 되었고요. 택시성, 간니, 성, 숫자, 간, 수량사, 니, 지시 형용사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시 형용사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한번 들어서는 모르겠다 싶으시면 다시 듣기 이용해서 복습해 주세요. 이번에는 앞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대화로 확장을 해볼까요? 최상급과 비교급 표현하는 대화입니다. 첫 번째요. 태국에는 여름, 우기, 겨울의 세 계절이 있어요. 나이는 전치사로 어디어디 아내였죠? 그래서 태국 아내는 미 가지고 있어 소유하고 있어요. 삼, 르두 세 개의 계절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르두런, 더운 계절, 여름, 르두폰, F 써있죠? 그래서 폰 해주셔야 돼요. 비가 오는 계절, 우기, 렛, 르두, 나우, 추운 계절, 겨울이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송크란은 여름이라서 가장 더워요. 송크란은 사실 한국어로는 다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태국의 설날 송크란은 여름이라서 즉, 그래서 이거든요. 런, 막, 티숫, 가장 많이 더워요. 라고 되었습니다. 런이라는 것은 상태를 나타내주는 상태의 동사이기 때문에요. 런, 티숫, 바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단어, 다음 문장입니다. 작년 여름은 한국이 최고로 더웠어요. 르두런, 비, 티, 레오, 가울리, 런, 마, 티, 숫, 크랍. 티, 레오가 지난, 지나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비, 티, 레오, 지나간 해. 작년입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은 가울리, 한국이 런, 마, 티, 숫, 가장 많이, 최고로 많이 더웠어요. 마찬가지로 런은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성 동사이기 때문에 런, 티, 숫, 할 수도 있고요. 다음 문장 한번 살펴볼게요. 작년에 한국이 태국보다 더 덥다고 들었어요. 나인, 와, 비, 티, 레오, 가울리, 런, 과, 타이, 카 나인이라는 것이 듣다였죠? 와는 뭐뭐라고 였습니다. 나인, 와, 뭐뭐라고 들었어요. 라는 뜻이고요. 비, 티, 레오, 작년에 가울리, 한국이 런, 과, 타이, 에이, 과, 비 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상태성 동사는 바로 뒤에 과 붙일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런, 과, 타이, 태국보다 더 덥다. 라는 것이 되었고요. 만약에 티, 숫이나 과 앞에 동작성 동사가 있다 그러면 바로 붙일 수 없고 수식, 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대화를 확장하는 거 제가 설명했으니까요. 제 설명 빼고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볼게요. 대화를 확장하는 것까지 해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따라해 주세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녀는 연예인처럼 예쁘네요. 그녀는 학교에서 가장 예뻐요. 누가 돈을 더 많이 냈나요? 제가 당신보다 돈을 더 많이 냈어요. 남동생이 가장 빨리 뛰어서 상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복습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태국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미소의 나라 태국 들여다보기 태국인 남과 만나고 있는 이웃나라 친구 뻔 뻔이 비행기표를 알아보고 있네요. 둘의 대화를 들어보시죠. 한 달 정도 생각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간 거 언젠데? 지난 설에 다녀봤으니까 꽤 됐지. 뻔의 나라는 설이 몇 달 며칠이야? 응? 설은 당연히 이런 일일이지?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태국의 설은 4월에 들어있는걸? 태국을 비롯한 대륙보호 동남아시아라고 하죠. 그 주변 나라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은요. 4월을 설날로 생각을 하는데요.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태국의 설날은 송크란이라고 해서 4월에 있습니다. 4월에 이렇게 새해가 있는 이유는요. 태양이 양자리로 이동해서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이때 가장 더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한국 설날도 마찬가지죠. 음력으로 셌어요. 태국도 마찬가지로 태국역으로 셌기 때문에 날짜가 왔다 갔다 유동적이었는데요. 양력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날짜를 4월 13일에서 15일로 고정을 했습니다. 한국 설과 마찬가지로 3일의 휴일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휴일에는 사람들이 한국의 설과 마찬가지, 비슷한 행동들을 몇 가지 합니다. 우선 우리 설에 무엇하죠? 웃어른 찾아가서 세배하고 덕담 듣고 이런 거 하죠? 태국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웃어른을 찾아가서요. 물을 손에 이렇게 뿌려드리면서요. 인사를 드리는데요. 그때 어른들이 마찬가지로 올 한해는 좀 건강하고 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란다. 이런 덕담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또 한국이랑 비슷한 것은 한국 사람들도 이 날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이죠. 이렇게 설날이나 이런 명절 때는 가족이 모이는데 태국도 마찬가지로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명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송크란이라고 하면 불교랑은 관련이 없는 날인데요. 태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불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불교적 행사도 많이 합니다. 일단은 사원에 아침부터 찾아가서 스님께 공양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원 안에다가 모래탑 쌓기 이런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태국에 불상 많이 있죠. 그 사원에 불상을 시켜드리는 관불의식을 하고요. 그러면서 인사를 드리면서 올 한해도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를 많이 돌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인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 뿌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태국에서의 송크란 물 뿌리는 축제는 요새 많이 변형이 된 거고요. 원래는 어깨나 이런 데 살짝 뿌려주면서 좀 더위 씻겨가고 올 한해도 또 이렇게 물로 깨끗이 지난해에 죄를 씻었으니까 더 좋은 해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하는 것이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물총으로 물을 쏘면서 이렇게 하는 형태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또 흥겨운 축제이기도 하니까요. 이 시기에 태국을 찾아가게 된다면 송크란 행사에 한번 참여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태국에는 달면 쓰러지고 쓰면 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치자면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말인데요. 단 걸 먹게 되면 쓰러질 만큼 몸에 안 좋고 좋은 걸 먹게 되면 쓰다 이런 말입니다.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어렵지만 어려운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만큼 늘어난다라는 것이니까요. 좋은 마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함께 해주세요.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BS 초급태국어의 옹지인이었고요. 다음 주 일요일 오전 7시에도 남씨, 뻔씨와 함께 다시 찾아올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소와디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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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